업데이트 문제요? 업데이트 문제가 뭐죠? 업데이트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업데이트가 그게 무슨 소리죠? 일단 러치한테 러치 또 순간이동해서 왔어 여기 그래 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줘야겠군 실시간 패치가 뭐예요? 아, 저번에 그 노란머리 여자 말하는 건가? 왜 베스가 그 마을에 간 거지? 노란머리 여자가 베스인가봐 아이고 아, 이런 자, 마을사람들을 구애하고 있는데 버논 러치는 반대했다고? 어 그래가지고 가지 못한 거구나 어, 근데 마을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그걸 목매달면은, 와... 쓰레기들이네, 그죠? 자, 더이상 베스를 믿지 않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아, 뭐지? 아, 뭐지? 그녀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아, 그건 문제없지 그가 무슨 소식을 어떻게 알지? 그 유니폼? 게로트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아 그 여자는 충동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장군감은 아니고 그냥 그 싸움꾼? 싸움꾼 비슷한가 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그녀를 부술리라고? 아 베스가 마음을 공격하기 전에 빨리 막으라는 거네요 그래 알았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엥?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교수용 나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거기잖아요 그쵸? 벨렌 맨 처음에 왔을 때 교수용 나무 있었잖아요 거기 까마귀가 많고 까악 까악 하고 거기 막 시체 눈깔 파먹고 뭐 시체 눈깔을 파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까마귀가 진짜 시체 눈깔 파먹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네 벨렌 쪽에 벨렌 쪽에 교수용 나무 여기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죠 일단 가봅시다 왜? 사이 싸메 까라님 안녕하세요 일단 확인해보죠 교수용 나무로 이동해갖고 그니까 그 여자가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치기 전에 빨리 막으라는 거죠 얘는 순간이동 순간이동하나봐 바로 왔어요 너무 뻔한 공격 아닌가요? 에 벌써 시작됐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자, 모든 리프가드의 병사들 처치하랍니다 일단 강철 무기로 야, 어떻게 저기 있는 소리를 다 들었지? 네드루 3명님 안녕하세요 배스의 체력이 쫄기 전에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나봐 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기 어, 근데 우리 몸빵 있잖아요 어, 뭐야 뭐야 아, 활 사... 야, 씨, 야 와, 이건 너무한다 진짜 활이 너무 심하게 달아 와, 활이 너무 아프다 진짜 인간적으로 1대1 하는 것들이 버겁단 말이죠 자, 일단은 사각할게 으이차! 배스 죽을겠다 야, 배스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름이 배스야? 배스 물고기 이름 아닌가요? 배스 어딨냐, 배스 노! 뭐, 불알이... 불알이 왜 나와? 노! 아니, 배스가 죽으면 안 돼 어 죽지는 않겠죠 어 노! 노! 내가 죽겠어 야, 구해주다가 내가 죽겠어요 오, 노! 야, 죽... 죽지... 죽지마! 왜 개기나가 죽을라 그래 좋아 자, 키아짱님 안녕하세요 잭스키스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어? 왜 안 죽어? 자, 일단 이 녀석을 잡으려면 이그니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이그니니! 호호! 오! 노! 자, 명... 명... 오! 야, 명민자삼촌님 안녕하세요 자, 쿠에나 한번 쓰고 오우! 쉿!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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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교 왜 이렇게 아파? 어! 안 돼! 오! 야! 아! 아!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해! 하! 하! 다 미치겠네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왜 자꾸만 죽을라 그래 하! 아! 혹시 나이도가 나이도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꼬랐는지도 몰라요 꼬물딱지 장비일 수 있어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무기랑 무기랑 장비는 얻었으니까 일단 앞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베스... 베스한테 멈춰가죠 베스한테 일단 멈춰가서 걔를 구한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을 살리도록 합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괜히 생쇼하다가 엉덩이 맞아 죽는 것보다 낫죠 안그래요? 출동해 봅시다 자 말을 타고 가죠 아니 베스만 살리면 되잖아 그지? 흐랴! 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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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고 가서 베스 멈춰 잡... 베스를 잡는게 아니라 베스 멈춰이? 구해줍시다 자 저기있죠 저기 자 베스 멈춰 구해주죠 엑시 자 엑시 자 엑시를 사용해서 기적시킨 다음에 으윽! 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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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기서 야 너무한다 진짜 아니 야야야 아 활 쏘지마 쏘지마 오우 노 야 베스 죽겄어 자 일단 장교 남았어요 장교 자 장교는 한번 피하고 두방 때리면 되는 것 같아 그쵸? 자 날 때려 날 노 야야야 베스 들지 말라고 저것 봐라 자 장교가 지금 어어 잠깐만 자 베스를 먼저 살립시다 베스 딸피만 남았어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좋았어 오케 어어어 저기 장교님 좋았어 일루와 일루와 야 이 싸가지 없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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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병사들이 왜 여기서 쳐박혀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해? 뭐지? 무달군님 안녕하세요 천사의 깔라님 안녕하세요 일단 베스는 살렸어요 얘가 좋아하나봐 베스를 저는 내 인사님이잖아 그리고 우린 내 믿을지 아오 열받았어 진짜 어우 아이구 어, 장규가 되어 있는데 하트님 안녕하세요 oh 이런 포로를 잡았어 아하 오오, 천사의 칼라인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오오 어.. 얘를 죽여야 되겠죠? 얘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구운 김삿가시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어.. 장교를 장교를 죽일까요? 아니면 놔줄까? 여러분들 장교를 죽일까요? 놔줄까요? 아브라님 안녕하세요 키링카님 안녕하세요 장교를 죽일까? 살릴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습격으로 온 군인들을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죽이러 그래가지고 왔는데 시청자가 원래 별로 없어요 네 원래 없는데 왜 원래 없어요 어떻게 할까? 죽여 살려 아니 시청자 없는게 못돼서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건데 아니 장교가 적군이에요 적 적군이에요 적군 적군인데 적이에요 적 적 적이라고 적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살아있었어요 다 죽였는데 한 명이 살아있어 장교가 아 걔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선택을 하는거지 죽여요? 죽여? 알았어 죽였어 로우치 너는 다가와 하지만 늘프가어디언을 위해 늘프가어디언을 솔직히 내가 사이하지 못할게 저는 이런거 좋아진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너는 결국 그 결과에 적군이 없을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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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으 바카스탕 시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잔인한 소리와 함께 목이 따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니 퀘스트가 왜 이렇게 짧아 다 자 퀘스트를 다시 가보도록 하자 르다니아의 지명 수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체스가 왕들의 게임이라고 하며 라돔는 이 접을 겔로트와 만나는 동안 두 번 증명했다 뭐야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필리파 에일아트의 흔적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우리가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라더비들을 지금 잡으려고 했는데 그지? 하하하하 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PS4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PS4라고 써있어요 저는 콘솔게임 콘솔게임 어? 오 계급장도 있네 콘솔게임 전문으로 하는 우와 DJ이기 때문에 다른건 안합니다 콘솔 기기로만 해요 오 기살건틀림 비꼬바로검까지 아 나 진짜 아니 왜 혼자서 콘솔게임이 영화 보는 느낌이 나서 좋지 않나 그게 무슨 소리에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잖아 말도 안되지 아니 왜 혼자서 블라인드 당하시고 왜 혼자서 이렇게 블라인드 당하시고요 왜 혼자서 강태를 당하시나요 나 아무 짓도 안했다고 나 강태를 누른적 없어요 여러분 강태를 누른적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당하고 자기 혼자 나갔어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도 그렇게 도배하다가 블라인드 당해가지고 나가면 안돼? 이게 뭐야 이게 망했어요 왜 이래? 우리 집 개도 짖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 오 뭔가 얘네들이 장비가 꽤 좋은거 같다 아 내가 일부러 강탈시킨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일부러 강탈시킨게 아니라 오? 오? 야 이 잡졸들한테 무슨 유무일같은게 우리 멍멍이가 조용히 좀 해 인마 짓잖아 홍구님 안녕하세요 자 필리파의신청 앞에 있는 마녀사냥꾼과 대화를 해봅시다 여캐를 고를 수 없다는게 유일한 단점이 왜? 왜? 여캐로 여캐 공격하려구요? 그리고 이거는 주인공이 정해져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캐릭이 필요없지 예 그런거 하실려면 메스 이펙트 같은거 하셔야죠 메스 이펙트가 남자 여자 고를 수 있는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은신처까지 간 다음에 이건 주인공이 딱 정해져있는거에요 여자 남자 바꿀 수 없다는게 단점이 아니죠 일단은 쭉쭉 가서 어... 왜 안오지? 또 말이 여러마리 올거 같은데 아이 나 진짜 자 로치를 타고 렛츠고 필리파가 누구였더라? 분명히 들어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일단 쭉쭉쭉 들어가보죠 어... 말타고 할때가 좋긴 좋은데 우리가 말을 자주 타고 다닐 저거는 없으니까 그죠? 말타고 다니면 좋지않습니까? 여러분 말타봤어요? 나는 안타봤어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아 여기도 저기있네요 빠른이동이 아 여깄네 많이 다닐까만 히익 뭐야 아 여기서 마녀사냥꾼들이 부상을 당했잖아 그쵸? 퀘스트같은 것만 있고 싸우는거 없나요? 아까 싸웠잖아요 RPG 게임이잖아요 RPG 게임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그 좀비 때려잡는게임도 아니고 오 불타버렸구만 RPG 게임이에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보셔야지 그죠? 다른거 보러 오셨으면은 여기로 오시면 안돼요 나 위쳐야 아... 라도빛 자... 꽤나 여리가 넘치는데 남자들은 못생겼는데 여자들은 다 이쁩니다 아... 남자들은 못생겼는데 여자들은 다 이쁩니다 거의 자 뭘 발견했다는데 오우 잘했어 이리네 이리네 나도 뭐야 잘했어 응 고마워 자 필립하 아 이거 얘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맞네 맞네요 그 필립하 에이리하트가 그... 여자가 그 뭐야 아까 그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좋아졌던 마녀 아냐 그치 자 내가 알아야 할건 오오 오래되는 엘프 신전 아 마법 함정에 빠졌는데 괴물을 하하하하 와 트랩스 대박이다 자 그래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애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 있는거 같은데 그죠? 어 야 위쳐가 그렇게 빨리 죽을거라 생각하지마 이런 쓰레기같은 녀석 자 필립하 에이리하트 눈가를 뽑아버렸다고 했잖아 그치? 아우 되게 불쌍하다 그치? 그래도 마녀라서 소서리스라서 저게 되나봐 눈가로부터 아 아 이게 안 열리는건가? 아 여기있네요 뭐야 바로 옆에 있잖아 자 타일을 여기다가 박아 놓으면 문이 열리는거죠 근데 얘도 소서리스잖아 우리가 얘랑 싸울 이유가 있을까? 자 일단은 마녀가 아니고 소서리스지 쟤 소서리스 아니에요 마녀가 아니라 왜 같은 취급 받는거지? 오오오오 상자 상자 RPG할때는 되게 좋은게 상자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거죠 자 날개킷이 하나 있고 올빼미의 깃털이랍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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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올빼미 아까 그 올빼미로 변해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똥 싸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똥을 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와! 야 무슨 레벨이 이야 더 좋은 검들이 자꾸만 들어오네요 이야 생략거부추 방어력이 올라간다 근데 57% 방어력 가통 관통피해 5% 5% 5% 5%죠 지금 이게 2% 2% 6%니까 잡졸들한테서 잡은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말도 안돼 진짜 그냥 돌아다니는 잡탄기들 잡았다니 어어 넥커가 왔습니다 자 은검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그래도 레벨 9짜리 넥커들이라 뭐 그렇게 놀라게 센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얘를 주워야 되는데 잉? 잉? 여기 나 얘를 죽고 싶거든 으아 으아 맥커가 여기 있는데요 보입니까? 어? 아! 얘네 숨어있나 봐요 몰랐네 아 숨어있었어요 죽을뻔 했네 아무튼 아! 맞다! 우리 레벨업 했잖아 자 캐릭터를 보면 자 캐릭터를 보면 아 제가 막 행소수술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업된 거를 집어넣어야겠지 지금 공격력 7%짜리 자 적색변인인자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격력 28%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녹색변인자가 있잖아요 자 100% 체력인데 100% 체력인데 어 이게 업 한 게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아 초록색 Holy shit 이게 뭐야 도대체가 엉망진창이군 자 파란색의 표식 강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표식의 강도 업해주는 거 우리 쿠엔의 위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격력 28% 올리고 거시기가 거시기약 올리고 그렇습니다 자 넥카 또 나왔어 얘도 좀 귀여운 것 같다 우와 그냥 썰려 막 썰려 완전 막 썰려 자 여기에 여기에 자 여기에 무슨 문자가 있는데 왜 안 되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불 피우면 되나요? 자 그러나 방전 아아 이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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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니니 안되나? 분명히 불 피우는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맞다 맞다 어 아닌가? 잠깐만 뭐지? 방전된 거 같은데 전기가 있었나요? 어 어 자 일단 다 써보자 아 됐네 아 아 출력파 이그니가 아니었어요 난 불 피우는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그니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래서 포탈으로 들어갔어요 그 눈번 소서리스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 야 아까 개량 똑같이 생겼는데 어어 자기는 강하다고 제 방 언제 할 거냐고요? 왜요? 녹방은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다른 방송 보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서 가서 보시고 야 얘네 진급의 눈이 멀었네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공포게임 보러 오신 거면은 그냥 다른 BJ방송으로 보러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공포게임만 보실 거면은 차라리 다른 BJ가 훨씬 낫죠 제 방송 보시는 것보단 어? 어 얘는 그래도 필리파 에이라트의 기록을 읽었대요 이 사나에 네딜이랑 만나나 본데 아직 필리파는 여기 있는 건가 필리파는 아직 여기?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네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카산을 검색했고 하지만 이 사나에 도착했고 이 사나에 도착했고 이 사나에 도착했고 어 야 얘는 좀 똑똑한 것 같애 근데 널 여기서 나가도록 해 주겠어 널 여기서 나가도록 해 주겠어 널 여기서 나가도록 해 주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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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넘기거나 고통의 나라로 떠나게 된거야 하하하하 뭐야 이거 뭐야 권투해야 된거야? 아니 이게 무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미쳤나 권투로 하자고 해? 어? 야 원펀치 쓰리 강냉을 보여주마 원펀치 쓰리 강냉 태강 좋아 오오 노 우와 야 주먹 한 대 맞았는데 바위 달아서 야 이게 바위 돼? 왜? 자 원펀치 쓰레기 강냉 초호 어 빨리 나가 꺼져 야 얘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달았지 않습니까? 너 빨리 가 집으로 어? 에너지가 차있네? 헐 헐 헐 에너지가 쳤어 이씨 재빈 빨았는데 아 나 포션 빠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돼 에헤헤헤 이게 뭐야 하하 에너지 반 다인줄 알고 포션 빠른말이예요 하하 아 이거 쉴 수 있나? 명상 되나? 아 명상 된다 아 다행히도 자 명상 됐어요 자 우리 포션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리파 에이라트 그 방금 전에 얻었던 편지 있잖아요 연애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게롤트가 연애 편지 그랬거든? 봅시다 필리파 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부친의 매틴 라저택이 테라스에 앉아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을 홀짝이고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인거요 나에게 단순히 흥미를 잃어버린거라면 이해를 했을테지 우리가 쌓은 관계가 당신의 취향에 썩 들어맞지 않았구나 더 어리고 잘생긴 녀석을 발견했다고 이해하면 되니까 하지만 딕스트라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딕스트라가 누군지는 방송 보셨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딕스트라를 혐오하네 아 웃기네 갑자기 개그물이 됐어 자 수정을 맞는 위치에 넣으래요 아 여기네 여기 자 그리고 아드 쫄워 자 포탈이 여기 생기지 않을까 오 역시 해석은 좀 하하하하 배불뚝이 향을 하하하하 하하 대박 아나 하하 애들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너래제먹자 형님 안녕하세요 오오! 뭐야 뭐야 잠만시만 헤이이! 오오 마이 갓 잠깐만 애들이 갑자기 완전 많은데! 자 올라가자 와 장난아이네 불가사이 permitted만 여,세요 아아! 우 우오," 우아,"어 Pain, ea,"앗,"어,"야,"앗,"아,"어떻, 시청해주십시오," 우어항, 아우 야야야 jakieś, 갇혔어 가지고 계. 근데 레벨 9 애들이라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요 그래도 마중은 아파요 무쌍은 안되지만 아 에너지 아 에너지 누나 있냐고는 왜 물어보죠? 아니 왜 남의 저거에 관심이 많아? 자 일단 아 여기 또 저기 있네 포탈이 네커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애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모여있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있는 애들이 진짜 어렵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레커님들이 윗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알 수가 없네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될까 여기 위에서 우리 그냥 이그니를 휴 어머 어머 에너지가 다네 자 석궁으로 푸슉푸슉으로 이그니 타이밍 나오면 이그니 한번 이렇게 하고 야 괜찮지 아 내려가서 칼질하기가 너무 싫어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애들 많을 쪽에 있으면은 좀 그런게 있어요 불타고 있삼 아 맞다 폭탄 한번 써보자 그랬지 자 한번 폭탄 써볼까 자 소지품에서 폭탄을 장치해봅시다 폭탄 우리가 폭탄을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쓰지 않았잖아요 그쵸 자 주변 적들에게 화상을 입히는 폭탄은 아 벌써 슬롯에 들어가 있구나 잔인한건 아니죠 자 폭탄 야 강화하는 춤춘의 별 이거 어떻게 어 으아아악 춤춘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춤춘다 대박 잠마 잠마 와 와 진짜 춤춘다 태중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봤어요 방금전에? 아 아 좋았어 짠 자 동영원을 지웠습니다 아 마법부나 더 잔인하다고? 아예 왠지 잔인해 보이긴 합니다 폭탄 폭탄 던지는게 약간 잔인해 보긴 하네요 이거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김여도 하하하하 막 트리플 악셀함 자 그리고 아들을 준비하구요 여기다가 전력공급 보석을 쳐박아넣고 아 요염한다고요? 약간 클럽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좋아 어 좋았어 자 쿠엔으로 갑시다 설마 필리파가 날 때리진 않겠죠? 내가 잡으러 온건 아닌건 알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아마 괴물이 나올 것 같다는거 괴물 나올 것 같지 그치 불타는 밤 맞아 불타는 밤 왠지 댄스 음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로 들어가면 분명히 뭔가 구리구리한게 나올거에요 괴물이 나온다던가 트램이 나온다던가 똥이 나온다던가 똥까진 아닌거 같고 요봐봐 여기 트램있다니깐 워어어 워어어 노오 아 아이 왜 이런애들만 나와 자 이근이 한다음에 워 yahw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바닥에 잠만잠만 바닥에 화염피해가 바닥마다 오우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에너지가 안났지 흐하하하 잠만잠만 자자자자자자 용어사전에서 괴물도감을 봅시다 얘에 대한게 있지않을까? 이프리트같은거? 아 없나? 없으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돼에에에 엘리멘타 와일드헌트사이와 함께 엘리멘타쪽에 있을거같은데 없네요 망했네 어떡하지? 흐흐흐흐흐흫 어떡하지이 내가 구워질거같아요 얼음마법같은게 없었던거같은데 자 일단 하나씩 다 써볼까? 자 xc 한번 써보죠 기절되네. 어!P홀노!!! 야 얘는 어떻게 해서 야 데미지가 너무 셌네? 화염 화염 기회가 어... 근접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고요 게다가 쟤한테 화염 마모는 쓸면 없을 거 아녜 와우 와우 자 지금 저거밖에 다 ㅋㅋㅋㅋㅋ 야 망했다 품앤쓰고 엑시쓴 다음에 들어가야될거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듯 아흡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근데 이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단데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하는거 아녜여? 아....어.... 아....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거 어떡하지? 바닥에 있는 파워가 너무 쎄다 아! 잠깐만 염력으로 구워 삶아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엔 쓰고 들어가야되나? 어? 으아악! 불이 없어졌어 아! 불이 꺼지네 아! 충격판 쓰면 불이 꺼지기는구나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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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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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는 둘째치고 자! 충격판 쓰면 불이 꺼지네요 역시 이거 다 저거 다 써봐야돼 안그랬습니까? 이것저것 다 써봐야돼 자 그러면 우리 그... 먹을 거를 지금 물이 6, 63개 있잖아요 어? 방금 전에 밑에 있던거 뭐지? 으악! 으악! 아 벼락! 아니 야 벼락이 아니라! 잠깐만 벼락을 왜 밑에다 놨어 아니 빵을 위에다 놨는데 왜 빵이 안들어가 물... 아니 빵이 아니라 물 물을 위에다 놓고 벼락을 아래에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자 물 어딨냐 물 자 물 위에다 놓고 자 벼락 표션이 꽤 좋거든요 벼락을 밑에다 놓지 자 그리고 충격파를 한 번 더 줍! 줍! 저봐 저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하! 역시 자 코인 쓰고 들어갑시다 코인 쓰고 자 야 이... 이놈 별거 아니었구만 하하하하하 야아 things 설마 터지는건 아니 같지 터지는건 아내 같지 터지는거 아니였어요 골렘의 심장 힘이 당긴 조각 원소정수 상급 중 나 지금 부릅니다 enjoy time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녀석을 약속에 담았습니다 아니 물이 많은데 체력재성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네요 아니 물먹고 체력재생 되는걸 처음부터 먹긴 했지만은 물먹고 체력 재생되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한 시간 동안 불을 꺼버렸어 아 위쳐 돈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맞냐구요? 글쎄요 난 따로 뭐 도박도 안하고 괸트.. 괸트가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괸트 어때요 괸트? 괸트 한번 해보시죠 괸트 카드놀이 예 카드놀이 위쳐만의 카드놀이인 것 같아요 뭐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비 포션이 어디있지? 퀘스트만 다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콘텐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갑시다 자 필리파가 집이긴 한데 어.. 되게 난리부르스가 됐네 그지? 아.. 근데 피로 덮일 때 헐? 아니 이런 게임은요 진짜 뭐 저널 같은 거 안 읽고 그냥 쭉쭉쭉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좀 아 기침이 나오네 아.. 메르스 아닙니다 전원 안 읽고 그냥 퀘스트만 깨시는 분들은 좀 아닐 수도 있어 메르스 아니에요 그러지마 키썸님 안녕하세요 키썸?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 필리파가 여기서 누구를 수술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뭐 왜 얘네 왜 수술하는거지? 아 래퍼 키썸? 키썸 많이 들어봤는데 경기도 버스 그거인가? 자 노트들은 전부 다 불타버렸고 노트들은 전부 다 불타버렸고 똥꼬님 안녕하세요 자 담배 파이퍼 여기에는 박살난 이상한 것들 얘는 별로 좋은 소설이 쓴 아닌 것 같네 소설이 쓸도 않나 근데 자 여기에 수정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수정이 어디있어 다 찾았는데 위처 센스를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시는거라기보다는 경기도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아 이게 혼잣말을 잘하는게 아니라 저처럼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니까 자 이 수정의 용도는 트리스가 안다고 뭐야 이 끝이야? 자 일단은 조사는 다 했는데 라도비드 왕한테 가서 보수를 내더라고 저도 혼자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 안해도 나 혼자 말 많이 하잖아 알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랑 똑같은거야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나 보면은 명란적 호난보면은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추리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냥 지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그치 아 지 혼자 생각하죠 좀 잘못된 예시였네요 어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 아무튼 있어요 아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치? 뭔가 얘기를 해줘야 우리 게이머들이 딱 듣고선 아 이놈은 이런 지금 여기서 똥을 싸고 싶구나 밥을 먹고 싶구나 알 수 있죠 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얘들이 나한테 덤비진 않겠죠? 당연하지 위처인데 이런 똥빵구 같은 놈 어 이 녀석들 나한테 덤빌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야 그런 일은 이러지 않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를 완전 쓰레기 같은 놈들이구나 자 마녀사냥꾼놈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가서 우리 골목길에서 아 밥 먹고 왔는데 똥은 왜 말하냐고요? 아이 미안해요 천사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뭘 그래 이근이니! 어 잠깐만 이근이 썼는데 아이 이런 어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제비 하나 빨아야겠구만 야 이렇게 많으면은 다수의 전투는 어려워요 괜히 싸우려고 죽지 맙시다 어 오케이 한발 잡았고 자 골목길에서 다구리 치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이죠 골목길 다구리 자 이렇게 피한 다음에 한 대신 오 노 노 노 이근이니 희니니! 어 어 얘네 뭔가 이상한데? 묻어버렸네 어? 어 뭐 하하하 얘네 야 매트릭스 우와 우와아앙 이야 대박이야 얘네 전부다 총알 피우고 있어요 이야 허어어 헐리쉐 이게 뭐야 하하하하 개그물이야 하하하하 이야 검은 마법인형은 뭐야 자 디메리움 오 마녀사냥꾸네 검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거 같애 와 모델포즈 여러분 모델포즈 오 위험하다 위험해 와 이 똥보 쩌운데이 눈도 감고 있어요 와우 자 이분들은 어우 야 이거 어디 보는거야 하하하하 포즈가 포즈가 살아있어 하하하하 살아있네 아 뭐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감히 위치한테 덤비면 어떡해 그쵸? 자 일단 라도비드한테 왕한테 다시 갑시다 여긴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애 난 필리파 에이라트를 한번 보고싶어요 자 라도비드한테 갑시다 라도비드 여기 배에 있었나? 옥셈프루탄구 쪽에 배 위에 있었죠? 근데 왕이 왜 배 위에 있는거지? 제가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왜 배에 있는지 좀 알 수가 없네요 나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건지 글쎄요 땅이 가라앉아서 지금 전쟁 중이라 그런건가 그때라맨님 안녕하세요 배에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시뻘건 배 안에 왕이 그 대머리 왕 있죠? 얘들은 대머리가 많아 병사님 파오훅님 안녕하세요 그때라맨님 안녕하세요 어? 파오훅님 또 오신거네 쿰척쿰척 글쎄요? 마을에서 사람 죽여본적이 없어요 저 그런거 별로 안좋아가지고 자 왕을 만나고싶은 어 어 알아서 무기는 다 줄게 저는 사람 죽이는 별로 안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구라치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궁예인줄 알았다 어흐헤헤헤헤헤헤헗 자 에일하트가 에일하트를 살릴까? 얘를 본적이 없어가지고 자 수정을 찾았다고만 얘기합시다 설마 에일하트 좋아한거 아닌가? 보상을 내놔요 대머리 아저씨 왕이 왜이렇게 왕이 눈에 생기가 없다니까 끝이야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 아니 저거는 어디까지 가는거지 그러면 자 부가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또 다른 퀘스트가 나오는지 보고 아 지금 레벨이 올라가지고 요런게 있네요 벨렌에도 간 길이 있고 보물사냥이 또 나왔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 자 완료된건 이렇게 많은데 뭐 상관은 없죠 안녕하세요 자 이터널파이어가 구리구리 하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퀘스트가 있는데 아 근데 시간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싫은데요? 시간이 다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끝나고 한번 죽여볼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오늘은 약간 늦게 했는데 내일은 8시부터 할겁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아무튼 보시냐고 수고도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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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잘 보셨 deu